뭐야 이 징그러운 것들? 뭐야? 김중식이 기다리고 있어. 빨리 빨리! 징그러워! 당신이 한 거야? 아니 저기... 저기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 안 보이세요? 노을이? 노을이 뭐해? 뭐야 뭐야 이 장면 뭐야 뭐야? 노을이 뭐해? 민집에 꽃 씹어주고 있잖아! 달다 달아 진짜로 이거요 이게 러끼님 집 아닌가? 이 집을 누구 이사를 갔다고? 폴리쉽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? 이 집 어차피 안 쓰시지 않나? 안 쓰시는 것 같으니까 생연어 와 연어 많으시네? 대신 아는 사람 좀 드리고 아니 뭘 가져가요 뭐참 아니 근데 뭘 가져간다고 증거 있어? 증거 있냐고? 그건 제가 뺏은 게 아니라 빼앗기신 거 아닌가? 본인이 줘 놓고 왜 내 잘못을 하는 건지 서로 마주친다고? 이렇게 가면? 이렇게 가면? 정복이 אחד 공세죠? 곡괭이 안 가져오셨나 봐요 선생님 곡괭이를 안 가져 오셨네 공세죠? Era 곡괭이가 지를 간다 KE 뭐야 얘는 이거 뭐야 저거 봉쇄죠? 톡톡톡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봉쇄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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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오호 게임이죠 봉쇄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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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쇄 좋아요 봉쇄tan 봉쇄 TOME 봉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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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쇄죠? 그쵸? 재밌다 그치? 아니 바본가? 진짜로? 뿌슝뿌슝뿌슝 뿌슝뿌슝 카트 있으세요? 몰라요 아이 돌아가요 같이 없어요 아 왜요? 진짜 사람 왜 이렇게 못했어요 진짜 뭐하는데 진짜 나는 잘못한거 없는데 아니 내가 내가 잘못한건가? 아니 그쪽에 국깽이를 안 챙겨오셨잖아요 아니 국깽이 생긴 줄 몰랐죠? 진짜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다 진짜 못해가지고 아 서로 화해합시다 할거 다 해놓고 이제와가지고 하지 말자고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래요 이제와서 사고를 안하는거 보단 낫잖아요 똑같은 나쁜놈이잖아요 그래도 사고한 나쁜놈이 더 낫지 않을까요? 진짜 밤이 진짜 그런거 아니에요 진짜 못해가지고 아 일단 인천 가서 얘기합시다 응 인천만 저 다 지쳐 거기 가야돼요 집에 가야돼요 왜요? 태용이가 짐 덜어달래서 도와주러 가야돼요 그럼 인천집 먼저 털어 가야겠다 제발 제발 내 집에 아무것도 손 대지마 가야돼요 가야돼요 간다 일단 집 털어보고 그건 갈지 말지 생각해봐 아 진짜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아니 왜그래요 저 무슨 이마빡에다가 괴롭힘이라고 적혀있어요? 어 뭐야 거울 보고 오셨나보네 아 뭔 말이에요 그런거 안 적혀있어요 확인 안해보셨죠 있는지 없단 말이에요 유감 지금 유튜브가게야 아 여기가 럭키님 집이구나 아 진짜 털어갈거 없는데 제발 털어가지마세요 나 진짜 아무것도 저 지퍼도 없어요 근데 이 도둑질의 기본은 아니 저 진짜 지퍼도 없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티끌모아 대산이거든요 아 티끌모아 맞다 티끌이예요 제발 가져가지마세요 와 뭐야 참나무 우리집 참나무 하나도 없는데 아 제가 안돼요 안돼요 이거 세개서 다 패가도 되죠 안돼요 그거 안돼요 한 세세트 나올거 같은데 이거 아 나 힘들게 했는건데 안돼요 한번만 참아드리는거에요 참는게 아니라 그러면 원래 안돼요 자기야 제발 털을 어떻게 만들더라 라이터 부시돌이랑 파탄인가 그거요 음 감사합니다 네 이걸 알려주시네 왜요 어 태웅이다 딱 태우기 좋은집이 하나 있어서 태우기 좋다고요 태우기 좋은집 하나가 있어서 아 우리집 안돼요 우리집 안돼요 이상하모아 진짜 내꺼 안된다 내꺼 안된다 아 제집 태운다는 뜻이에요 제가 남의집 태우기 그렇게 생겼어요 네 다시 내려라 아 미안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핏도 갚는데 안돼 아 근데 본인은 천냥핏 안갚을거잖아요 그건 맞죠 뭐야 제가 갚아야되나요 덕분에 유튜버 한 세평 뽑고 갑니다 당신 유튜버와 맞바꾼 제 머리입니다 와 바꿀만한데 꼭 조회해서 잘먹었으길 바랄게요 꼭 조회해서 잘먹었으길 바랄게요 꼭 조회해서 잘먹었으길 바랄게요 아 아 식이 많이 나오면은 가방 하나 사주세요 오케이 무슨 가방이요 가발 가발 음 나도 가방 사달라는데 가방을 왜 사줘요 가방을 왜 사줘요 가방을 왜 사줘요 가방이 왜 나와 가방이 왜 사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방이 Tam 가방이 이끌어내면서 가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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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갑이거나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하네 거짓말이에요? 아 뭐 거짓말이에요 생각하면 기분 좋네요 그럼 그럼 기분 좋고 암 그럼 럭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지금 유튜브 가게야 아 뭐야 깜짝아 뭐야 아 저기요 아 왜 저도 이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아 아 등지 이거 타세요 네 넵 뭐하는 거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본인이 나오고 갈거면 왜 내 앞에서 그거 깐지 못하는데 아니 진짜 나카톱 올라오세요 드릴게요 진짜요? 으흠 넵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해 너랑 얘기 안 해 너 싫어 너 싫어 너 싫어 아니 아니 진짜 안 해 나 갈 거야 진짜 딸기만 아니 같이 걸어가려고 그냥 먼저 보낸 거지 카트 멈추지 마요 카트 없단 말이에요 걸어가면 되지 내가 탈지? 아휴 왜 뺄어 2차는 이제 제껍니다 아휴 싫어 나도 탈래 안돼 안돼 잠시만 아니 랭 랭 미치겠네 아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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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걸어간다 왜 아휴 편하다 잠시만 아니 나 혼자 갈 거야 걷는 게 더 빠른데 이거 아 진짜 걷는 게 더 빠르잖아 이거 왜 타는 거야 나도 그냥 걸어야겠다 진짜 월탱이가 방탱이네 진짜 이거 타세요 응 잃어놓으려 잃어놓으려 주님 안 돼 이름 님 집에 누구 기다리고 있던데 응 저희집예요? 크로퍼 아니죠? 아 사람이에요 깜짝아 뭐야 이 징그러운 꽃들 뭐야? 김경식이 기다리고 있어. 빨리 빨리 징그러워. 징그러워 당신이 한 거야? 아니 저기.. 저기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 안 보이세요? 노을이? 노을이 뭐해? 뭐야 뭐야 이 장면 뭐야 뭐야? 노을이 뭐해? 민집에 꽃 씹어주고 있잖아. 달다 달아 진짜로. 야 못 찾을만 하지 여기서 있으면. 안녕히 계세요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이거를 세 편을 뽑아버립니다. 김규식 선수. 다음 달은 전혀 부족할 뭐 없는 삶. 저는 예상합니다. 음 너네끼리 알아서 모야모야 해. 음 난 돈 벌 거야. 이게 바로 가성비 그 자체 아닐까? 아 너무 행복하네. 우리 편집자님도 웃고 계시겠지 지금? 가성비 정말 좋네요. 그 월급 좀 올려주시지요? 월급 좀 올려주시지요? 그럼 다음 달은 또 먹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한 번 더 먹을 수 있도록.